쇼 성인가요 패스트!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행복하세요! 네! 이번 무대는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게 해줄 요즘 최고의 가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분은요 복면 가방 아시죠? 거기서 특별히 초대 가수로 부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수세요 그리고 저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리던데 혹시 누군 줄 아세요? 아세요? 몰라요? 이분 모르면 안 되는데 이분이 요즘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이분의 노래가 바로 사랑벌입니다 사랑벌의 주인공 저 조연구가 노래를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 많은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좋은 소식이 들리던데요 어디 모모 방송에 나가셔서 1승을 하셨대요 두의 명곡 나가서 제가 1승을 하고 왔습니다 1승을 하여튼 오늘 멋지게 노래 부르겠습니다 소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수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한승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짝꿍 조연구씨입니다 박수 네 여러분 조연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과 사랑과 감사합니다 사랑과 감사합니다 많은 세월 그동안 참을 수 있나요 흘러가는 척하는 barn순이란 사랑해 우리 이제 행복합시다 아 인생살이 구름 같은 걸 잔주름만 깊어 가는데 가는 세월 그가 잡을 수 있나요 흘러가는 저 가는 잡을 수 있나요 아 막을 수는 없는데 자 여러분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더 건강하세요 사랑 걸 많이 사랑해주세요 헤이 당신은 꽃장인 꽃장인 나는 사랑 볼 사랑 볼 다시 한번 웃어봅시다 아 인생살이 부지럭는 걸 잇머리만 들어 가는데 가는 세월 그가 잡을 수 있나요 흘러가는 저 가는 막을 수 있나요 아 막을 수 없는데 다른 세월 그가 잡을 수 있나요 흘러가 흘러가는 저 가는 막을 수 있나요 안 막을 수 안 막을 수 없는데 안 막을 수 없는데 흘러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